오늘은 여러분께 싱글벙글 한국 여자들의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은 학교 다닐 때 여자들이 우르르 다같이 화장실에 가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다같이 한 칸에 들어가서 번갈아 가며 소변을 누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조작된 내용이 아니라 진짜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그런 행동을 같이 하는 여자들이 정말 많았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도 못 믿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렇듯 여자들에게는 조금 기묘한 화장실 문화가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죠. 일단 여자 화장실에는 한심한 여성들의 도병 문화를 빚고는 공지사항이 넘쳐나는데 오늘 카페 갔는데 화장실에 이거 붙어있더라 라고 말하면서 3회 이상 여자 화장실에 건전지가 사라졌습니다. 고객님들께서는 도어락 건전지를 훔쳐가지 말아주세요 라는 공지사항이 붙어있죠. 화장실 휴지거리 도둑도 있다. 여자 화장실 다 쓴 핸드워시에 물 타놓고 새거 숨겨놨다. 여자 화장실 핸드워시 도둑 어이없다. 회사 화장실 핸드워시를 다른 통에 덜어서 훔쳐가더라. 라는 식으로 생계형 도둑들이 넘쳐나는 게 바로 여자 화장실이라는 사실 재밌지 않나요? 여탕에 수건 도둑이 많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여성들만의 멋진 문화가 바로 도둑질 문화이죠. 또한 여자들의 화장실 문화에는 빠질 수 없는 문화가 바로 뒷담화 문화인데 여초회사 뒷담은 진짜 지친다 밥먹는데 화장실에서 중간중간 뒷담화를 너무 많이 해. 사람이 대변을 보고 있잖아요 왜 화장실에서 뒷담을 까시냐고요? 이것들은 화장실에서 뒷담을 까네 사람이 대변 보자나 화장실에서 뒷담 좀 까지 마라. 라는 식으로 화장실 세면대에서 여자들은 아주 높은 확률로 남 뒷담 까기에 혈안이 되어 있죠. 화장실에서 내 뒷담 존나 까는 후배 짜증난다. 화장실에서 사람들 뒷담하는 거 듣고 있는데 내 이야기도 나와서 좀 슬프다. 화장실 앉아있다 부하직원들이 내 뒷담 까는 거 들었다. 좀 친해져보려고 화장실 가기 직접 말 걸었던 걸 바로 조롱하면서 비웃더라. 라는 식으로 우리 한국 여성들은 화장실에 가기만 하면 남욕하는 게 아주 일상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사장과 대리가 같이 나가는 건 뒷담 까로 화장실 같이 가는 거다. 입사하자마자 화장실에서 나보고 내숭 안 떨면 좋겠다고 뒷담 가더라. 라는 말들이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지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여자들이 이를 악물고 다 같이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한국 여성들에게 여자 화장실은 하나의 문화센터입니다. 거기 가서 다 같이 용변도 보고 집에 필요한 생필품도 훔쳤다가 남들 뒷담 까는 것도 하는 게 바로 여성들의 화장실 문화이죠. 여고여대 대학병원 간호사를 거쳐온 엘리트 수녀답게. 오늘은 남성들이 절대 모를 법한 여성들의 화장실 문화를 말씀드렸네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여성들의 기괴한 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진지하게 어릴 때 5명까지 한 칸에 들어가서 번갈아 가며 소변보러 다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했던 화장실 뒷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죠. 교대를 뛰는 병원의 특성상 회식은 모든 인원이 참석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후 6시 정도에 회식이 잡히게 되면 그날 야간 근무 나이트를 해야 하는데도 회식에 참석하여 밥을 먹고 가야 하는 분위기이죠. 아무리 쉬는 날이 높으라고 해도 회식에는 무조건 참석해야 뒷말이 나오지 않는 게 간호사들의 멋진 회식 문화인데 제가 나이트 근무자였고 그날 출근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 회식이 끝나고 화장실에서 화장을 대충대충 고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간호사들이 쟤는 술집에서 남자 꼬시려고 화장 고친다고 뒷담을 오지게 까셨답니다. 여자들 사이에서는 화장을 고칠 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쳐야 뒷담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진짜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